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멀어진다 가까이서 뿌리세요 멀리서 뿌리면 걷혀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좀 더 가까이요 너무 멀어요 더 앞으로 더 앞으로 더 앞으로 이게 겁이 나니까 자꾸 멀어지는데 이게 또 작은 거 칠할 때는 너무 가까이서 뿌리다가 진짜 칠할 때만 멀어지고 그러네요 이게 원룸방 조절이 잘 안되는데요 조절 나사를 좀 조이시고 그냥 내려놓으세요 내려놔도 됩니다 그냥 바닥에다 내려놔게요 어차피 마스킹이니까 거기 좀 조이시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가까이서 그냥 처음에는 워낙 멀쩍 뿌리느라고 씹어넣고 해서 오케이 오케이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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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